붙잡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또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흩어져 있지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림들도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지만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충만과 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좀 유명한 본문이에요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시작됩니다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요약본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제 3시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시간으로 치면은 오전 9시입니다 이 주인이요 오전 9시에 장터를 가니까 노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당 한 대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찾아가지고 부릅니다 또 오후 12시, 오후 3시에도 장터로 나가요 또 거기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또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후 5시가 되어서 또 장터로 나갑니다 가보니까요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물어봐요 어째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러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놀지 말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 쉽게 얘기하면 6시가 마감인데 5시에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마감 시간이 된 겁니다 일당을 줘야 되겠죠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한 시간 전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한 대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장년들이요 하루 일을 하면 일당이 바로 한 대나리온입니다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일당 한 대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 땡큐죠 사실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는 좀 일찍 왔잖아 그래서 아침 9시, 12시, 5시 이 사람들이 한껏 기대하고 돈을 받게 됩니다 얼마를 주느냐 이 주인이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상한 계산법이죠 아마도 포도원에 노조가 있었다면 아마 고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자 9시에 온 사람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한 시간 일한 사람이랑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랑 어떻게 금액이 똑같냐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한 하루 일당이 한 대나리온이 아니냐 그리고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요 천국을 비유하고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일꾼은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많이 듣고 읽은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착각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는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 했거든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은연중에 항상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복을 좀 더 많이 받겠지 저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경력으로 착각한 거예요 나름대로 제 인생의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간증할 거리들도 좀 있거든요 또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적도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랑 지금 알고 지낸 기간이 몇 년인데 지금 저 사람보다는 좀 더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겠지 은근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우리 오래된 신자들, 우리 헌신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축복 모르면요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됩니다 나보다 좀 늦게 온 사람이 축복을 받잖아요 밖으로는 축하해 주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좀 더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좀 더 오래 됐는데 더 받을 줄 알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도대체 뭘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미 받은 축복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착각이 뭐냐 12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다고 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종일토록 수고하고 햇빛을 견디면서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일찍 온 일꾼들이 주인에게 하소연하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착각이 뭐냐 우리도 모르게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게 당연한 건데 성경의 인물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도 모르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억지로 견디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척 하는데 굉장히 버티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잘 포장해왔고 주일날 나옵니다 혹시 정말로 지친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계가 올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신자가 지치고 힘들고 한계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괜찮다는 말은 진짜 응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입니까 고린도우서 12장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육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억지로 버티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다 열심히 하나님께 가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버티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지치고 넘어지고 힘들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니까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 얻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착각이 뭐냐 12절 전반절에 나와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들 여기 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착각이 뭐냐 저는 이때까지 오전 9시 먼저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다 요약본에 시간을 적어놨을 거예요 9시, 12시, 3시, 오후 5시 그렇게 적어놨죠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좀 시간으로 따져보면요 9시는 모태신화 12시는 한 20대 때 예수를 믿고 오후 3시는 한 30대, 40대 때 예수를 믿고 우리는 그렇게 또 시간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후 5시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후 5시라는 말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다섯 시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신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닫고 보니까요 지금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오후 5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상태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 모든 인간은 여기에 지금 잡혀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대 찬양처럼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하나님의 무한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한계가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잊을 수 없네 결코 잊을 수 없네 끝없는 주님의 은혜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정체성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나중된 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후 다섯 시 같은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는 나중된 상태인데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먼저 된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품꾸로로 쓰는 이가 없다라고 하죠 스스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부자 청년과 영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부자 청년의 착각이 뭐죠 선한 일로 선한 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대요 계속해서 성경은요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걸려있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에 잡히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거든요 결국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야 되겠죠 창세기 3장이 어떤 문제라고요? 하나님과 인간과 분리된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영이 떠난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누구를 따라갑니까?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과 지혜도 어두워져버린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구약시대 때 왕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무슨 왕을 얘기합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 1에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습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진짜 제사장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다른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2등, 3등이 없어요 참 감사하죠 30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 먼저 된 자입니다 내가 한 달 전에 예수를 믿었다 먼저 된 자입니다 신앙생활의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1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재로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네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약을 실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뭘 믿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해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시면 안돼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뭐죠 아홉시에 온 사람들이 뭘 놓쳤어요 지금 왜 원망합니까 주인의 약속을 놓친 거예요 분명히 한 대란이 원을 받기로 하고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나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약을 놓치고 나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신자가 은약만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주일날 실컷 말씀 들어놓고 현장 가보면 아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없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현실과 너무 다르거든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의 응답을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을 도덕질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말씀 놓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은약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수와 1장 3절을 잘 아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어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수와 1장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난한 정복을 앞두고요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지금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체는 완전 위기 상황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은약의 바토는 여수와에게로 넘어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은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환경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라고 한 번만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정확한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았다면요 그 은약은 이미 말씀으로 성취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은약의 불변성이에요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은약은 끊어지지 않고 은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수와 14장에 갈렙이 이걸 본 거예요 가장 위급한 상황에 가장 중요한 전투에 갈렙은요 자신만만한 자기의 상태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45년 전에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붙잡고 여수와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말세시대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약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하실 하나님의 은약은 무엇입니까 이걸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은약을 붙잡았다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요 그 말씀은 살아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미국 사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부모님 때문에 태어날 수도 있겠죠 미국 사람이니까 여기서 태어났겠죠 또 미국에 오신 분들은 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목적 찾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라니까요 정말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도록 미국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 복음이 변질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알아요 지식적인 예수를 알고요 종교적인 예수를 알고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창세기 3장이 무엇인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무모한 고백이 아니에요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가장 맞는 도전이에요 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언약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언약의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우수와 23장은요 여우수와의 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5절에 보니까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죠 우리는 성경을 봐서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패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천명 무패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도 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걸 보고 천명 필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약의 백성입니다 은약의 백성이 은약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은약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마귀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뜻만 모르고 삽니다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을 연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우리가 짧은 시간 예배들이잖아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혹시나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도 돼요 사실 그 중에 내게 부딪히는 한 단어만 붙잡아도 돼요 히브리스 4장 12절에는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응답이 됩니다 성경 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세상적인 말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생을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이렇게 꼬입니까 요셉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거든요 말씀과 함께 하면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말씀과 함께 있으면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은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세 가지 기도하세요 뭘 기도해야 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기도도 많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나의 업과 나의 기능이 전도와 선교의 쓰임 밖에 하옵소서 여러분이 왜 공부합니까 왜 성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기능과 업은요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숨은 경제, 빛의 경제, 세매 근원이 다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등록된 나라가 지금 보니까 237개 나라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37개 나라 살릴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인 의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는요 지금 많은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사는 것은 더 스마트해지고 편리한 시대가 왔는데요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요번에 또 뉴욕에서 어저께 보니까 누가 총을 쏴 가지고 네 살짜리가 총을 맞고 그런 지금 사건이 있더라고요 온전한 정신으로 그냥 아무나 쏠까요? 정신병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 복음으로 치유할 영적인 의료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립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의 복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오늘 세 가지 정체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중에 온 것 같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먼저 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이제는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의 대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다섯 시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2, 3, 7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파수꾼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시대를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쓰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도록 새 힘과 새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협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Amen Amen